같은 사람이잖아 같은 여자잖아 같이 일러잖아 똑같은 알바생이잖아 볼 먹기 작은 가급 토세가 넌 그리도 심해 죽을 죄진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것 하나에 구겨지는 네가 목소리가 올라가면 숙여지는 나의 머리 어깨 작은 상자 속 원빈님으로 모실게요 나이 내가 더 어리지 피부는 내가 더 좋지 핫벌는 내가 더 좋지 그러니 질투할 수밖에 없지 골목길 작은 가게 터새가 또 그리도 심해 뻣뻣한 고개를 들고 길가로 나가면 열두시 때가 곧 사라지는 현실을 바라봐 당신의 모습은 평범한 아줌마 시그발바세 월급도 많이 안 주면서 말하는 건 대기업 노동수주 시그발바세 월급도 많이 안 주면서 말하는 건 대기업 노동수주 아줌마 시그발바세워드 미션 미션